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주세요 하나 둘 셋 어... 너 어떻게 해요? 이거 저 어떻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... 그럼 일단 우려 부탁할게요 자기 PR이요? 네 어떻게 하지?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? 장조려는 메인일러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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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짧게 자기 팀 PR을 짧게 해서 짧게 딱 한 문자 뭐 자기 팀 PR 런어웨이는 어떤 팀? 준비된 거 사야 돼요? 준비해서 런어웨이는 흰수 빼고 사느라 어? 어? 런어웨이는? 다른 팀부터 제지부터 흰수 보다는 일단 저를 주목해 주시고요 흰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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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일단 흰수 흰수 일단... 해외... 어... 일단 한국 팬들 분께는 아아... 다시 할게요 팬이야? 흰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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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... 영하님과 이렇게 깝시다가 좋은 모습 보여준 적 없거든요 흰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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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거 그... 땡큐 소모치 흰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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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수